백만장자들의 열 가지 습관. 1. 자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2.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뢰를 주는 리더십과 같은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 기본이라는 거다. 3. 항상 운이 좋다. 운이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간다.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운이 좋고 운이 나쁜 사람은 항상 운이 나쁘다. 4. 자신은 어떤 위기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만장자 3명 중 1명은 절망을 체험했다는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그들은 어떤 업무의 스킬이나 특정한 기술로 자신들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강한 정신이다. 5.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당신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6. 멘토라고 부르는 인생의 스승이 있다. 7. 배우자가 최대의 지지자다. 8. 아이에게는 많은 친구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 1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10년 후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10. 어떤 일이라도 마지막의 결단은 스스로 한다. 성공에 있어 내가 결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패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성공했을 때 성공의 대가를 내가 갖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horsepower